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융자산 학습 전에요 금융상품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있어야지 금융자산이 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금융상품은 오른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금융자산 금융부채 지분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세 가지를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해 보면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면 사채를 발행합니다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기관은 공채를 발행하죠 그 다음에 주식도 발행해요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차입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면 이 사채국채 공채 자 이러한 것들은 발행자 입장에서요 발행자 입장에서 금융부채가 됩니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융부채라고 해요 금융부채의 개념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금융자산으로 지급하는 것 금융자산은 우리가 배울 건데 세 가지 세 가지를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이걸로 지급하는 부채를 금융부채라고 합니다 금융상품에 속해요 여기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발행했다면 이걸 사는 회사도 있겠죠 매입하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발행자가 있다면 매입자 즉 우리 거 사서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이거 사면 여러분 사채국채 공채를 사면 얘네들을 1년 내에 팔 것이다 그러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처분할 거다 그러면 삼각후 온카 측정 금융자산으로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되 만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 정도에 매도할 것이다 그러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즉 다 보유자들은 금융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을 만약에 발행한 회사가 있다면 그 발행자는 이 주식이 자기 회사의 지분이죠 그래서 지분 상품이 됩니다 이걸 사는 회사는 금융자산이 돼요 만약에 주식을 사서 1년 내에 처분할 거다 그러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 이름을 외워야 돼요 공부할 겁니다 1년 내에 안 팔고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할 거다 그러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차익금이죠 그러면 빌린 우리 회사는 금융부채가 돼요 그럼 다른 회사는 대여를 했겠죠 상대방은 대여 그럼 얘는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수치하는 그러한 채권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금융자산이라고 그러고 사채국채공채를 여러분 채무증권이라고 그럽니다 유가증권에서 주식은 지분증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사채국채공채는 채무증권 줄여서 채권이라고 그래요 주식은 지분증권 채무증권을 사거나 그 다음에 지분증권을 사거나 그 다음 돈을 대여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보유자는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행한 채무증권을 발행한 사람들은 얘는 금융부채고요 돈을 차입한 이 경우도 금융부채가 됩니다 단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은 지분상품이 됩니다 얘네들이 전부 다 금융상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금융상품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금융자산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금융자산은 해당되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수치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참고로 금융부채 금융부채 있잖아요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지급하는 것만 금융부채라고 그래요 그러한 금융자산에는 첫 번째 현금과 예치금이 있습니다 앞에 챕터 1에서 학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아까 말했던 주식을 말하는 거죠 주식이 지분증권이라 그랬잖아요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기타 나머지 금융자산 나머지 금융자산 하나씩 읽어봐야 돼요 거래 상대방에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치할 계약상의 권리 채권들을 말하겠죠 각종 채권들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권리 그 다음에 대여금 및 수치채권 이러한 것들 다 뭐라고요 금융자산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 많은 금융자산을 자 우리가 쪼개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챕터 1에서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금융자산 중에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여기에다가 일부 채권을 좀 더 할 거예요 즉 이것만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개만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나머지 내용은 또 다른 단원에 있어요 3번은 챕터 4에 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챕터 5에 들어있습니다 결국에 금융자산 세 개를 한꺼번에 학습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니까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융자산의 분류 보면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현금과 예치금을 바라는 겁니다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이 공정가치 금융자산 대여금위 수치채권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는 이것만 하겠어요 이것만 이렇게 딱 묶어서 이거 세 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개정과목이 한국채택국계회계 기준에서 명칭이 바뀐 건데요 첫 번째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예전에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기간 내 매매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내에 매매 안하고 좀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한다고 그래서 매도가능 금융자산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상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은 사채국채공채를 말하는데 걔네들은 만기가 있어요 걔네들 혹시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겠다라고 그런다면 그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예전에 이름도 같이 봐두시면 좋아요 시험 문제 될 때는 출제자가 현재 변경된 이름으로 출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요 예전에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즉 단기간 내 단기간 내 단기간은 1년 이내를 말합니다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금융자산을 취득했을때를 그러한 금융자산을 취득하면 이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1년 내에 맴매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취득 시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갑니다 공정가치 가장 유사한 말을 찾아보면 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정자치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를 말하지 않아요 항상 정상적인 거래 그 참여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제3자들이어야 됩니다 거기서 형성된 가격을 공정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시가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생성된 금액이 시장가격이 되는 거니까 유사한 말이죠 그 금액으로 치득공가를 쓰고요 이 취득시에 발생되는 수수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대비용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으로 처리할 때 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니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즉 금융비용으로 처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비용으로 처리한다 중요표시 그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각공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갈손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은 취득시 발생되는 거래공가 부대비용들은 즉 수수료 등은 자산으로 처리해요 취득공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해서 암기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특징은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수수료 비용으로 그 다음에 금융자산 중에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걔네들 중에서 혹시 지분증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배당을 받아요 그 배당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증권 사채 등을 샀다 그러면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일단은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배당금 수익은 금전배당에 대해서 맞서요 주식배당은 주식배당은 혹시 받았다면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냐고요 즉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요 언제 처리가 되냐면 처분하거나 평가할 때 그때 회계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식관리장부에다가 배당을 주식으로 받았다면 주식수 단가를 따로 기록해놔야 돼요 까먹지 않도록 그 뒤에 평가하거나 처분할 때 회계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금전배당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채무증권 사채 등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배당금 수익은 지분증권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요 단기손이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받는 게 아니라 기타포괄손이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도 주식 사채를 말하기 때문에 얘도 배당금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배당금 수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 사채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주식은 배당금 받으니까 배당금 수익하고 사채는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 수익을 처리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렇게 처리해요 이 두 개가 주식과 사채 등을 샀을 때 쓰는 이름들이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얘는 단기간 내에 처분하는 거고요 얘는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거죠 처분 중에 현금 배당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 수익 처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금융자산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금융자산에 채권 이런 게 포함된다고 아까 말했죠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넘어가기 전에 채권에는 여러분 물건으로 줘야 되는 채권이 있고요 금융자산으로 줘야 되는 채권이 있어요 물건 물건으로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고 금융자산으로 받아야 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 받아야 되는 채권만 여러분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문제 좀 가끔씩 잘 나오는데요 선급금 선급비용 등은 금융자산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으로 받을 권리이므로 얘네들은 얘네들은 다른 채권과 달리 금융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구분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간대의 매매차익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취득 시에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발생되는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이 지분상품이면 주식이면 지분증권이면 주식이면 이거 가지고 있는 거라면 현금 배당 금전배당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그러지 않고 채무증권 사채 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말이 돼서 평가하게 됐다라고 그런다면요 그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주가가 오르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이익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로 각각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주식이 회사별로 여러개 가지고 있다 당사가 주식을 샀는데 A사 B사 C사 이렇게 여러개 주식이 있다 그러면 각 회사별로 평가익과 평가 손실을 각각 따로따로 회계 처리합니다 A사 거하고 B사 거를 합쳐가지고 서로 상계해서 평가익 평가 손실을 하는게 아니라 따로따로 각각 총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의 금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합쳐서 상계에서 전체 총 평가익에서 전체 총 평가 손실을 빼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년 내 팔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팔 때 수수료 등이 발생된다면 그 수수료 등은 처분 금액에서 차감하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그때 그 차액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 팔았으니까 만약에 손해보고 팔았다면 그때 처분 손실로 해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은 다른 회사에 사채 국채 국채는 나라꺼에요 공채 공공기관꺼 주로 이제 회사꺼 사조 회사사자잖아요 이거 발행한 회사는 금융부채가 되고요 이거 사는 우리 회사는 금융자산이 돼요 이거 사서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아요 이거 사서 혹시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전에 이름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었어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름이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으로 변경된 거는 이 사채등이 발행될 때 삼각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명칭을 바꿔준 거죠 따라서 명칭만 바꾼 것 뿐이므로 그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반드시 만기가 있고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핵심이 되겠죠 이거 살 때 앞에 단기간내 매매차익 목적으로 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럼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돼요 그 비용이 발생되면 치두공가에 가산해요 그러니까 앞에 가고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결산시에 평가한다고 그랬죠 얘는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써져 있어요 얘가 발행될 때 발행될 때 유효이재법을 통해서 평가해서 발행되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요 단기간 내에 처분하지도 않을 거고 만기까지 보유하지도 않는 그러한 금융자산입니다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즉 1년 초과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장기간이 됩니다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시점에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름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설명을 읽어보면 장기간 보유하면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닌 금융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살 때 당연히 부대비용이 발생되죠 부대비용 발생되면 얘는 그 부대비용을 어떻게 하냐 앞에 거 있는 것처럼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하고 똑같이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치득원가에 더하는 거예요 더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중에서 당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치득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 거래원가를 비용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폴가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취득하는 금액에다가 가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있으면 결산시에 평가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산시에 평가하는 거는 당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년 내내 매매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예 기타포가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 두 개만 결산시에 평가해요 평가하지 않는 거는 이겁니다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셔야지 문제 풀 수가 있어요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 발생되는 평가익 평가손실에 대해서요 첫 번째 배웠던 당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해당되는 그 평가익과 평가손실을 즉시 단기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기타포가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차익 목적이 아님으로 장기간 보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평가익과 평가손실은 계정과목 이름은 이렇게 했어요 기타포가손이 공정가치 측정 평가익 떨어지면 기타포가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로 해서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중요표시가 필요한거에요 그리고 평가익과 평가손실이 계속 매년 해가기 때문에 매년 해갈 때마다 평가익과 평가손실은 서로서로 상계합니다 상계하다가 마지막에 처분할 때 또는 손상이 됐을 때 최종시점에서 일괄적으로 단기손익에 반영합니다 결국에는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단기손익에 반영된다고 해서 얘네들을 크게 보면 손익이다 그래서 기타포가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가지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번째 1년 내에 1년 내에 매매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샀다 즉 금융자산을 샀다고 그런다면 그 산 금융자산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하고요 장기간 장기간 보유할 목적을 샀다면 기타포가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샀다면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에는 사채만 해당이 돼요 채무증고만 이럴 때는 상각후 온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이름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기타포가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결산시에 평가해요 그런데 상각후 온가 측정 금융자산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시에 발생되는 거래온가 부대비용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만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 두개는 자산에다 가산합니다 취득한 자산에다가 이렇게 차이점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금융자산 방금 말한 세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가지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 금융자산이 손상을 입으면 거기에 대한 손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라는 말은 크게 피해를 입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상이 발생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된 겁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 정지됐어요 또는 자본이 잠식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자산 거래 상대방 거 가지고 있는 이 금융자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거래 상대방이 이런 일이 발생됐으니까 즉시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손해가 발생하게 돼요 이를 회계에서는 손상이라고 합니다 손상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가 단 것 같습니다 채무상품 중 채무상품은 채무증권을 말해요 사채 국채 공채를 말합니다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얘는 만기까지 보유하는데 장기간 보유하는 거 그러한 혹시 사채가 있다 채무상품 중에 이러한 두 개의 사채가 있다면 이런 손상이 발생했을 때 손상이 발생된 금액만큼을 장부에서 감액하고 이를 손상 차선으로 해서 단기손익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년 내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산 거거든요 이런 경우 손상의 효과가 이미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실로 단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얘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지 않아요 즉시 즉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는 그러니까 얘는 손상처리를 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 중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신용손실 위험이 없으므로 손상처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지분상품에 대한 말을 알아야 되는데 지분상품이라는 말은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을 말해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그 주식 발행한 주식을 자본금으로 철해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거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그러한 회사의 그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잖아요 그 주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기 것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자본금 자본금액은 뭘로 써요? 액면금액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상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자본금 액면금액은 변함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변함이 없으니까 손상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그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금에 대해서 손상은 처리할 필요 없다 단 산회사가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래가 정지되고 영업이 정지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발행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주식은 채무가 아니잖아요 갚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이라고 쏘놓는단 말이에요 액면금액으로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이 자본금을 갖다가 차감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달라요 우리 거 사간 우리 거 주식 사간회사 그 회사는 다르죠 주가가 폭락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손상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또 재분류 마지막으로 보고 재분류하고 두 개 구분한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 지금 세 개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번 단어에서 배우는 거 그 세 개 재분류라는 말은 다른 걸로 바꾸는 걸 말해요 다른 걸로 바꾸는 거 다른 걸로 바꿀 때 그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냐 이런 거죠 일단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기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그랬는데 회사 사정상 당 1년 내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기타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얘를 1년 내에 팔 거라면은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걸로 재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겁니다 일단 재분류를 하게 되면 재분류하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전진법을 적용해서 처리한다고 회계 처리에서 돼 있어요 전진법은 그 차이를 단기부터 시작해서 단기 이후 기간에 걸쳐서 계속 그 차이를 없애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진법을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 이거 만기까지 보호해야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회사 사정상 1년 내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자산으로 분류되겠죠 자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그 공정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이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는 취지로 하시면 됩니다 삼각후 온갖 측정 금융자산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만기 이전에 단 1년 내에는 팔 생각이 없어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로 재분류하고 싶을 때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1년 내에는 파지 않을 거지만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점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그걸 혹시 재분류한다고 한다면 그 재분류하면서 생기는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이잖아요 자본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제가 체크한 부분 이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자산에서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것 중에서 사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내에 안 팔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다 이걸로 재분류하는 경우 이렇게 재분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재분류에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보고 유자율은 재분류일에 금융자산 공정 가치의 기초에서 다시 산정한다 그래서 재분류 현재로 해서 다시 산정해서 그 금액을 계산한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네요 1,2번은 중요하고 설명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4번 단기 손익 공정 가치 측정 금융자산에서 기타 포괄 손익 공정 가치 측정 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1년 내에 팔 목적이었는데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혹시 재분류했다 그런다면 이럴 때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면 이자율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서 다시 산정한다 계속 공정 가치로 측정하면 여기다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6번을 먼저 볼게요 만약에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된다면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얘도 똑같이 계속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두른 게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보기 좀 힘드시면 말한대로 1번 단기 손익으로 이식 그 차이 그 다음에 2번 기타포가 손익으로 이식 그 차이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4번과 6번 계속 공정 가치로 측정 이렇게 한번 문구를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재분류하는 거에 쓰는 이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그 차액 부분 회계 처리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급 정도까지 하셔야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2급이니까 제가 밑줄 친 거 그거 이주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차이 이렇게 측정해 가지고 그 처리할 때 전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부분 좀 더 두 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 한번 해볼게요 금융상품과 지분상품의 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즉 지분상품은 금융상품에 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융상품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만 지분상품이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계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계약 3번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할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비파생 상품 계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요? 자본이거든요 자본금 자본금이에요 지분상품 자본금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고 받은 돈이거든요 자본금이니까 그 자본금에 무슨 의무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한 자본금을 우리가 지분상품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한 번 더 높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밑에 있는 건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겠죠 그 자본금에 대한 그 특성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봐달라 이거예요 금융상품에 있는 이 세 개 중에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정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세 개예요 계속 말하지만 세 개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삼각후 공가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기타포가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을 짝진 것으로 옳지 않는 것 일단 금융자산은요 여러분 금융자산을 수치할 자산을 말합니다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수치해야 돼요 물건으로 수치하는 게 아니라 1번 받으러움 선급비용 받으러움은 금융자산으로 수치해요 그래서 금융자산입니다 선급비용은 물건으로 수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급비용 선급금은 재화나 용욕으로 수치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그냥 외우시고 얘네들은 재화나 용욕으로 수치하는 것이므로 금융자산으로 수치하는 게 아니니까 금융자산이 아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다 금융자산으로 수치해요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이수금 당자예금 현금통 자산 얘네들은 금융자산이죠 2번 다음 중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금융자산에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한다 그래요 거래가 발생한 날 또는 매입이나 매도일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 그 재분류를 최초 치득일로부터 소금법을 적용한다 재분류하면 그 재분류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 차이가 발생되면 소금법이 아니라 전진법을 이용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진법은 그 차이를 단기부터 단기 이후에 걸쳐서 계속 없애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요 보기 3번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거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거거든요 취득시 발생되는 거래공가 이게 비용이죠 이거는 비용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 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영향받은 모든 금융자산을 재분류해야 된다 그래서 3번 다음 중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성급병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재화나 용역의 수치인 자산 재화나 용역으로 수치하는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융자산으로 수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금융자산이 아니니까 틀려요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의 처리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받아내려야 되는 거니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거 그게 금융자산이라고 그랬죠 유리한 조건인 거 그 다음에 불리한 조건은 금융부채입니다 불리한 조건인 거 불리한 조건으로 혹시 금융자산을 지급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금융부채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및 리스자산 등과 같이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 자 이런 거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리스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닌 얘네들은 금융자산 편에 얘네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냥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가구공가 측정 금융자산 이거 금융자산 맞죠? 방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는 것은 보기 봐보세요 이렇게 많네요 공부한 게 쭉 써놓은 거예요 출제자가 1번 금융자산은 사업 모형 및 계약상의 현금 흐른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후속적으로 상가구공가 기타포괄손이 공정가치 단기손이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분류한다 방금 한 거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2번에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치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 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 이래 올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끝나면 올리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거는 이거잖아요 상가구공가 측정 금융자산입니다 상가구공가 측정 금융자산은 여러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 자산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목적으로 자산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그 해당되는 자산의 온금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거꾸로 되겠죠 계속 이자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온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가구공가 측정 금융자산은 사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니라 상가구공가 측정 금융자산이고 만약에 단기손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이었다면 주로 단기간 내 매매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매입과 매도가 적극적이고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게 단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계속 보죠 계약상 현금 흐름의 수치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 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이 올리금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앞에 것하고 보시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간에 언제든지 매도한다는 말이 들어가죠 장기간 보유하면서 장기간 보유하면서 적당한 시점에서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 포괄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고요 지분 상품에 대한 투자로 단기 매매 항목이 아니고 사업 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대가가 아닌 지분 상품으로 최초 인식 시점에 구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지분 상품을 분류한다 이건 처음 보는 내용인데요 사업 결합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즉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혹시 주식을 꾸준히 샀다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인수합병 이런 걸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샀다면 그런 경우에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마지막에 지분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지분을 계속 사서 결합시키려고 인수합병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금융상품의 정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을 한 것은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첫 번째 미래 현금을 수치할 계약상의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일반적인 예로는 매출채권과 대여금 투자 사채 등이 있다 예 맞아요 맞네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수치인도 또는 교환하는 계약상의 권리 또는 계약상의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게 틀렸어요 금융상품을 수치인도 또는 교환하는 계약상의 권리 계약상의 의무는 금융상품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5번 실물자산 리스자산 부용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실물자산 가로 써져 있죠 재고자산 유용자산 이렇게 분류하는 거지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재화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재화인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아니다 라고 돼야 돼요 미래 경제적 교육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치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치인 자산 예를 들어서 선급비용 또 뭐 선급금 물건을 받을 그런 권리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받아야 돼요 금융자산으로 받아야 될 게 금융자산입니다 금융부채는 금융자산으로 취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더 잡아 주셔야지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설명한 거는 한 개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